쟤 목밖에 안나? 아니요 아우 심장아 아우 손 부들부들 매콤 소불고기입니다 매콤 소불고기는 푸짐하게 떠가지고 이렇게 밥에 넣어가지고 쓱싹 비벼 먹어야죠 안해 어때 아우 아우 손 부들 미치겠네 난 먹을거 떨어뜨리는게 제일 슬퍼 공주언니 5개 드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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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안녕하십니까 복부인 방 매니저 별창지로 되겠습니다 잠깐 식사중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부인님께서는 먹방 진행 중이시고요 먹방 진행 중이신 복부인님은 절대 먹을 때 앵글을 보지 않습니다 앵글을 보지 않고요 먹을 때는 먹을 것만 집중하시니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방장이 채팅창은 안읽어주니 건빵을 무시하니 온갖 잡소리 일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시부리시기 바라며 방장님께서 먹방 중일 때는 먹는거에만 신경씁니다 절대 앵글을 보지 않습니다 이상 안녕하십니까 복부인 방 매니저 별창지로 입니다 잠깐 설명이 빠진게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부처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하십시오 먹방은 5분에서 10분 사이 끝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맛있어? 응 겁나 매콤하네 딴반찬이 필요가 없다 응 우와 너무 맛있어 천천히 먹으면 지주해 엄마야 우리 천천히 먹어 으악 이거 폐하기 맞냐? 강아지가 야이 왔네 원래 강아지는 원래 이래 야이 와 털 깎아서 그래 깎아 이거 해 먹어볼래? 아니 이래? 왜 안 먹지? 맛있는데? 야 응? 어 고기 예놨다 그치? 어 따로 뭐 손본거 있어? 오늘 고기가 질이 좋은데? 아줌마 주디 아저씨가 고기 다 한거야? 응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불고기 이만큼 하는데 가격은? 만원 만원 내겠습니다 이거 뭐 이정도 양은 한 끼 두 끼 세 끼 한우 한우 한우인데 만원이야 지금 질문을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양인데 만원인데 한 끼 두 끼 세 끼 어느? 한 끼 한 끼 예 더 이상 질문 없죠? 예 다 여기에서 끓여와서 자기들이 하니까 싸요 한 끼 여기 두 명이서 한우 꽃등심이 이만 원어치 사면요 배불리 먹어요 유고다 유고 유고요? 응 아 유고래 유고 유고인데 부드러운데요? 그건 한우가 아니고 유고야 유고래요 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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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시크한 놈 어서와 생각나네 오랜만이네 요번에는 팬 가입하자 소스 여기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니의 8대 D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즘은 유구가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값도 싸고 모든 면에서 한우에 뒤쳐지지 않습니다 유구 많이 드세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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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인방 조은회장님 오셨습니다. 모두 합동 인사 자 집중 참고로 우리 조은회장님은 못생긴 년이니까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먹어요? 와 난 빨리 먹으면 안 되나? 난 빨리 먹으면 안 되나? 소화 안 돼요 가져가 민아 가져가 육쌍이 안 먹을걸? 군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별창지로 아주 강력한 백골부대 정찰대 정찰 스나이퍼 출신으로 적에 제일 먼저 침투하여 적 상황을 신속히 추시하여 모든 상황을 뒤에 있는 수색대 요원과 특전 요원들한테 오와 안녕하세요 조은회장님이 500개 나오셨습니다 이거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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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 이거 어떤데? 쪼니 짱 쪼니 짱 쪼니 짱 쪼니 고마워요 쪼니 짱 쪼니 먹었고 술 먹어도 건강하고 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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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조은이는 우리 집에 언제든지 놀러와 다행이다 오늘 되게 잘 됐다 존나 맛있네